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 대면 면회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요양병원 전면 면회가 허용됐던 지난 4월 이후에 3개월 만의 조치로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면회자는 투명 유리벽을 통해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입소자들의 외출과 외박도 병원 외래 진료가 필요할 대로 제한되고 시설 종사자는 주일에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